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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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북원로타리 도시 북쪽에서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선 나는 이순신 동선이다 사람들은 300년 전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지네만이 보이는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로 날을 세웠다 지네는 예부터 해군과 관계가 깊은 도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 일대에서 첫해 앙골포해전 그리고 하포해전 이듬해 웅포해전을 치렀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지역 의병들의 활약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변방의 소읍이었던 지네가 군사 요충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세워졌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무게 3톤의 동으로 된 나를 만들었다 이 충봉 동상은 6.25 전쟁 동안에 국민 성금으로 모았던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동상입니다 국가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주민들이 그리고 군속들 군인들이 각각 돈을 얼마씩 내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무를 만드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 공창에서 주무를 떠가지고 만든 동상이고 그 동상도 또 지금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이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토의 최남단이면서 동서로 열려있는 이곳 바다를 지키려면 지네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다 나는 조선 해군과 함께 치열하게 이곳을 지켜냈다 하지만 300년 후 일본뿐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다시 한반도를 탐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와 일본 모두 서구연령의 압력을 받으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와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만주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한반도의 북부지역 그러니까 북위 39도 이북지역은 중립지대로 두자는 것이었고 일본의 입장은 한반도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만주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한 가운데 중립지대로 두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여러 번 협상이 계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일본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러일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직전에 한국은 전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러시아와 일본 모두 이 전시 중립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됐죠 일본은 온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며 제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했다 강대국들의 텀바구니 속에서 심없이 휘둘리는 조사 약소국의 서름이라 하기엔 당시 위정자들의 무능이 껴여 사무친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만주로 가는 주요 길목인 진해망과 마산포 일대를 불법 점거하고 뒤늦게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 우리 국토 어디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갔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진해를 차지하기에 서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해 부근이 러시아 함대가 이동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사실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거의 1년 동안 전투한 끝에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때 참전한 일본 군인이 13만 명이었는데 6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출발한 발틱 함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발틱 함대를 물리쳐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세계 3대 무적 함대 중 하나인 러시아 발틱 함대 단 하나의 약점은 전쟁 중인 동아시아에서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 있었다는 것이다 전쟁을 치를 대한 해업까지 발틱 함대는 반 년 가까이 바다를 달려왔다 7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항해를 했으니까 발틱 함대는 사실 전투를 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해 마산 거제 일대에 임시기지를 설치하고 맹렬히 훈련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일본 해군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기진맥진은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그는 일본에서 나와 같은 바다의 신이라 불린다 도고 헤이하치로는 나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다 왜냐하면 넬슨 제독이나 자신은 국가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도고 헤이하치로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학익진이라고 하는 전법을 응용한 그런 전술도 연구를 해서 러일 전쟁 때 해전 당시에 사용했다고도 하죠 역사의 아이러니 나를 가장 존경한다는 도고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조선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지인의 땅을 자신들의 해군기지로 삼았다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은 무너졌고 일본의 식민 지배 야역은 금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진해에는 일본 해군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일본 해군 진해 요항부 사령부 청사로 사용했던 것으로 해방 이후 해군 통제부를 거쳐서 현재는 진해기지사령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194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올해로 건축된 지 딱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에 특이하게 러시아풍이 혼합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큰 건물답지 않게 적벽돌과 흰색 화강암을 여기저기 써서 굉장히 화려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독특한 계단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재질과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단실 주변에서 복도로 나가는 통로에 아주 예쁜 아치가 3개씩 뚫려 있고 계단 형식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꺾어 돌아갈 때 동선의 효율성, 동시에 미약적인 완성도를 같이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년이 지나도 건재한 아름다운 건물들 그 견고함과 화려함을 보면 빼앗은 자의 자신감과 빼앗긴 자의 슬픔이 동시에 느껴진다 이 건물도 역시 러시아폼 건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2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일본 요항부 병원 청사 장병들을 진료하는 병원 청사를 사용했었어요 해방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국군 진해병원과 해군 해양의료원을 거쳐가지고 현재 등록문화재 197억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병원 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이게 보이라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건물이 일제의 시대에서부터 우리 현재 이럴 때까지 여기서 보이라를 가동을 해가지고 장병들한테 건강관리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이런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병원 본관 건물보다 보존도가 훨씬 더 높네요 보니까 원형 보존도 네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지붕에 있는 창틀 같은 것들도 네 저쪽은 그대로 있죠 손상이 안되고 그대로 있네요 개발의 난무함 속에 옛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오히려 민간의 출입이 금지되고 개발이 쉽지 않은 군부대 내에는 건대문화 유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 진해에는 건대문화 유산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섯 개가 우리 군부대의 역내에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해방 전후 격동기 전쟁 영웅들의 애국심 체험하기 위해서 군항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요청만 있게 되면 필요시는 도보로서 탐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는 생활 현대식 건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무 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은 지내를 완전히 점령했고 많은 조선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 일본 해군에 의한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진해 그 시작은 나라 뺏긴 백성의 서름과 함께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제황산 지금은 진해 기념탑이 서 있는 이곳 제황산에 목을 치고 일본 해군을 성징하는 거대한 탑이 세워졌다 옥대기에는 러일 전쟁 성경기예탑을 세웠고 현재 이 자리에서 서무 경기와 경치구시를 했고 일본 부대하기가 군인들 겸용한 자리다 이거 진해가 일본 사람이 그냥 말하라 하면 끝납니다 그건 관계 아닙니까 그 자세히 알겠지 그 자세히 사무엘 도시 한글자막 by 한효정